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이 식품위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형사고발 사항이라던 서귀포시가 돌연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오영훈 도지사가 일행과 함께 점심을 먹은 백통신원 리조트의 독채 콘도. 당시 지사와 동행한 사람은 관광산업과장과 평화국제교류과장을 비롯해 수행비서 등 공무원 11명. 콘도 안에서는 백통신원 리조트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식 샤브샤브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11명의 밥값으로 33만 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매출 전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콘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셈이 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초 형사고발 사항이라고 밝혔던 서귀포시는 오영훈 지사의 방문이 보도된 이후 식사장소 옆 단지에 음식점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확인한 음식점은 이달 5일부터 잠정 폐업한 와인바이자 프랑스 음식점. 도지사 일행 선물로 100만 원어치의 와인이 준비됐던 곳인데 지사 방문 당일 중국식 샤브샤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1인당 3만 원씩 결제를 했지만 객실에서 먹은 음식은 가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실제 가치가 7만 원이 넘는다면 3만 원만 결제한 다음에는 4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음식물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만 정확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근거 없는 취재에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켰다던 제주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사의 리조트 방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영훈 도지사와 백통신원 리조트를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영훈 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적절한 행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혜 의혹을 받는 리조트가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인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사업자와 밀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은 공직자의 윤리에 비춰봐도 문제가 크고 특정 사업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을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순 유출 인구는 1년 새 2배나 늘었는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산부인과. 한때는 제주에서 임산부들이 몰리는 병원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산모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한 30에서 180건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올해 들어와서는 한 달에 10건에서 15건,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 가파른 출생률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251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제주 지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의 인구 소멸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로 삼터를 바꾼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제주를 떠난 사람은 3만 4천여 명에 달해 순유출 인구가 1857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면 30년 후인 2052년엔 제주 인구가 3만 명 줄어 64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30년 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2년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한편, 같은 기간 생산연령 인구는 30%나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JDC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동쪽에 자리 잡은 2단지 부지. 마라도 3배 면적에 달하는 8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정보와 생활과학 등 첨단과학기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2014년 사업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공사를 시작해, 202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 국제자유개발센터인 JDC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부도 2단지가 제대로 조성되면 제주도가 첨단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2단지가 제대로 완성되면 아마도 제주도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ET, BT 산업에서도 첨단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 후 7년이 지난 뒤 기본 설계가 진행돼 지침에 명시된 5년을 넘겼는데도 JDC가 재검토하지 않은 데다 산업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 뛰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DC는 기재부와 협의해 사업계획 적정성 용역을 의뢰했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조성된 1단지의 토지 이용률은 고작 70%. 2단지 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248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성원가가 늘면 분양가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퇴근 시간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화재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반대편에서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차에서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제주시 노용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37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꼭대기 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3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 시꺼먼 연기가 치솟자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해 소방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내에 한 호텔에서도 불이 나 투숙객과 직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그제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호텔 직원 1명과 투숙객 3명 등 4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연기가 근처 호텔까지 번지면서 호텔 두 곳에 머무르던 투숙객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호텔 밖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과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각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가의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은 먹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작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곳곳에 비가 약하게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도로와 상간 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는데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게 했고 제주시는 한낮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17도, 서부지역 16도, 한라산 성판악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23도, 서부지역 21도, 한라산 성판악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지역도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게 했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마라도와 가파도는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배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나무를 훔치고 보존지역인 산림을 훼손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주 곳곳에서 나무 70여 그루를 훔치고 훔친 나무를 보관하기 위해 보존지역 1만 4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연수 선수 등 5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유 선수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사고가 난 용눈이 오름 공중화장실이 교체됩니다. 제주도는 2018년에 지은 화장실이 탐방객 증가와 노후화로 철골이 부식되면서 바닥에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10분쯤 화장실 바닥이 꺼지면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30여 분 동안 갖췄다 구조됐습니다. 매년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노선 입찰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항웅 대한교통학회 제주회장은 도의회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노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탑승 판승률이 11.6%에 그쳐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물론 전국 평균 24.71%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동지역 65살에서 69살 사이 어르신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제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2만 7천여 명이며 기존 발급 대상인 읍면 지역 65살 이상과 동지역 70살 이상 어르신을 합치면 12만 2천여 명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제주 교통복지카드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과 울산항 등에서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 밀수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제주 세관과 제주 해안경비단이 해상 불법 행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류 등 테러 위해물품이나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상 감시와 범죄 단속을 공동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공사를 마치고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7곳에 대해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운영하는지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여름철 제주 여행지로 폭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들의 빅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제주 여행지 폭우 언급량이 2년 새 40% 증가했습니다. 또 도민들만 아는 이나 도민 명소 등의 키워드 언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여행객들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는 새로운 여행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